이건 또 뭐죠? 아니 어떻게 올라가라고요? 헛! 짜 이쁜데! 아 여기로 밟으면 되나? 그렇지 어 이거 키시미시구나? 키시미시 금상이에요? 이 키시 금상은 어디다 쓰는거지? 얘는 이름이 뭐야? 뭐야? 허기허기? 아니다! 드디어 움직이는 키시미시 처음으로 등장! 아까 보니까 키시 말하던데? 말 못하는구나 너 기본적으로 허기랑 키시 시리즈들은 말을 못하나봐요 움직일수만 있고 뭐야? 왜 문 열어주고 가? 너도 키시야 착한 애니? 와 챕터2인데도 아직 뭐 떡밥 플립 기미가 안보이는데? 베리의 장난감 차? 이건 또 뭔데? 와 근데 챕터2는 불량이 어마어마하네요 저 지금 두 시간째 플레이하고 있는데 이거 깨지지가 않는데? 이거 갖고 오는거 맞죠? 이제 isha을 갖고 와서 가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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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않는다 뚫뚫고 뚫뚫고 땡겨서 밀어좍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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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지 여기는 이게 불안한데... 밀어보자 뚫릴거 아니야 여기는 깬 것 같애요... 새 그랩핵들이 있네 잠깐만 여기만 몇개가 비어있는게 약간 느낌이 이상하다 이것도 뭘 의미하는거죠? 이제 마지막인가? 아까 뭐였죠? 여기서 빨노빨파 빨노빨파 자 마지막 게임 스태츄 여기가 열리는거 같네요 여기 게임을 이제 드디어 마미롱레그와의 배틀 들어가겠네요 이하아아아아아 이게 게임은 지금 되게 분량도 많고 잘 만든거 같은데 버그가 너무 많아 피제이 퍼거빌러? 이름도 어려워 아 위에도 이게 뭐가 있구나 올라갔어 내려왔어 어잇 이거를 전기를 여기다 두고 그대로 올라가서 아 올라가서 그대로 샥 샥 샥 오케이 아 이게 맞았는데 왜 뭔게 뭔게임이여 이번엔 또 마미 이제 최종결전 좀 합시다 우리 거의 지금 한 3시간 다 돼가는데요? 아 어우 겁나게 해맞아가지고 제가 어우 얘 뭐야 이게 사람 움직이네? 쳐다봐 마지막에 저라던데 어 위로다 으아아아악 아 이건 또 뭐야 진짜 보니까 이게 불이 꺼질때 움직여야되는거 같네 그럼 으어 으어어어 어 가 뒤에서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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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으어아 아 으어어엏 수 올라가 계속 가 수 응 플라이어 해서 바로 움직이면 그대로 쫓아오나봐요 윽 부 차림 오Eh 오지마! 오지마오지마! 네! 네에! 부모님 아 이거 밟아야 되는 거.. 이거 저거구나 오케이 내가 그냥 갈래 그냥 갈래 이미 늦은 거 같아 아이 아 잇 아이 진짜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자 여기를 돌려서 이러면 갈 수 있겠다 어 됐다 오케이 어 장난감 공장이다 번조버니가 만들어져서 어디로 자꾸 떨어져요 저 인형을 어떻게 해야되는거 같은데 얘들아 어디가니 자 인형 올라오고 어? 아아 인형을 얻었네 인형하고 뭐하는건가본데 인형이 4개는 생겼어 토끼가 기분 나쁘게 생겼다 딱 보니까 반대에서 뭐하는거같아 아아 저기다 인형 놓는거네 바로 가면 안되 처음부터냐 설마 죽으면 어 어떻게 초마을 가버렸네 진짜 와 저기다 인형을 넣고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될거같아 문 열어 어 어 아이 뭐야 어디가 또 아아 퍼즐이 끝도없어 이거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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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뭔데 어 맘에너 맘에너 그 잗 아 아 으아악 으아악 깜짝힘은 아니자나 으아악 오 근데 다 으앗 닿아도 이게 죽지는 않네요 7 9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거야 우우우우웩 우우우우우웩 10초 줄때 도망갔어야되네 아잇자 갈께요 갈께요 아 10초 줄때 갈께요 어? 아 2에서 멈췄구나 아아아아 여기 뭐 내리는게 있었네 문이 열렸네요 아아 허기허기 ptsd온다 이거 마미롱레그 상 얻어주고 내려가야되겠구만 꺄악 어이야 헐 번조번이 썰렸고 콩냥이도 썰렸고 다 내렸고 어? 나 지금 어디가고있는거야? 근데 지금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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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됐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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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어 아 아 아아악 자 맘이 지나갈때까지 조용해질때까지 여기 숨어있읍시다 간거 맞지? 맘이 얼굴이 뜯겨져 나갔어요 맘이 세이 비캐플 어라운드 파이어 불조심해라 얼굴이 뜯긴건 어떤 의미일까요? 아 용광로구나 이거 용광로 불조심해 어우 뜨거 아 돌아가네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간다 맘이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불에 약하잖아 들어오지 못하나? 지긋지긋한 싸움 이제 진짜 끝장내자 어? 요것도 땡기는건가보여? 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 제발 제발 어어어! 뭐야! 오오 ships 오예呆 끝난줄알았어 마SE weapons 어디로가되 복 kali 좁으로 가서 밑으로 열어주는 나오아 어구마 어 어떻게 가야 돼 이거? 哧뚱 넘어가면 딱뚱 어? 마미 어디가요? 하하하하 버그 모임 이거! 어? 마미! 어디갔어요? 야 이거 완전 개사기버그 발견했다 마미 약간 멍청하네 아예 안나오는데요 나 이거 그냥 깨면 되는건가 점프하면서 땡기면서 어머가! 그렇지 한방에 성공 내려가면서 어떻게 해야돼 다음 뭐야 뭔데 어 이거 문 내려 어이씨 이거 이거 막 헉이 처음에 나왔던 그 장면이랑 똑같네 이런 통로에서 갑자기 앞으로 가다가 헉에 탁 튀어나왔었잖아 에이 설마 또 마미가 나오진 않겠지 무서워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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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어 Titans 문 열어 문 어데어데어데어 어 어 어 어 아널널널 sab 개ti 히히히히 멍청하긴 아하하 오지마요 오지마아 Wit 문 열어 빨리 자 오와 으호오 여기놈이 안열려 어 아 하하하 너너너너너너너너 어..어..어..생겼네? 히히히히! 멈청하긴! 아하하하..오지마요... 오지마아! 자, 문 열어 빨리 여기놈이 안열려 어우... 하하하하하 팔 빨려들어갔나? 멍청하긴! 아프지?아프지? 팔. 어 야 근데 이거 좀 어 이거 좀 잔인한데 어! 어! 안 돼! 어! 어 저 손은 뭐야? 헐 의문에 손이 나와가지고 맘에 시체를 가져가버렸어 저거 1편에 그 비디오에 나왔던 손이잖아 제가 혹시 레이스 피해를 아니에요? 자 일단 마미는 퇴치가 됐고 여기서 끝난거지? 그럼 이제 와 진짜 긴 싸움이었다 와 난이도 역대급이긴 하다 이거 어 파피아! 1,2,4,3? 파피아! 야 너 왜 거기서 내가 풀어줄게 오 진짜 풀렸네 너 죽였어? 어? 좋 트레인을 탈퇴할게 우리 떠들어야지 파피아의 상태가 기차를 작동시킨대요 오 처음에 그 친절했던 모습이 너무 다른데? 1,2,4,3 1,2,4,3 1,2,4,3 1,2,4,3 1,2,4,3 어 뭐를지? 뭘 또 뭐하네 아 아 아 뭐야 와 떡밥들이 진짜 풀릴 줄 알았던 만 더 많은 떡밥들이 생겼어요 이거 어제 게임이 진짜 됐다 가자 집으로 됐다 드디어 탈 줄 안다 아 이거구나 자 가자 이 지긋지긋한 장난감 공장 난 떠날래 짝짝 덕 덕 덕 짝짝 덕 덕 짝짝 덕 땡 와 근데 여기서 나가면 더 이어질 스토리가 없는거 아냐 이렇게 그 아까 그 아직 뭐 정착 안 밝혀진 게 많은 것 같은데 에 몰라 일단 집 가면 끝이지 뭐 긴 일은 알아서들 하세요 난 몰라 집 가서 뜨끈한 굿밥 먹으면서 해산할 겁니다 저는 커피 목소리가 너는 완벽한 너무 완벽한 죄송합니다 너는 못 버리지 못해 넌 이렇게 누구를 만나지 못해 넌 이렇게 누구를 만나지 못해 넌 몇 번 해였냐 집으로 못 보내고 너무 오래 생각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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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잇 퍼피가 흠 박혔네 나 이제 꺼내줘 나 너란 말이야 난 보내줘 어 어 나 어디를 끌고 가는 거야 퍼피 자식아 어 멈춰 아잇 멈춰라구 이거 어? 어? 아니 날 아직 집으로 보내수 없뒤 퍼피가 어 어차 어두 어차 점점 빨라진다 이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ac 어오어어어어 pén애먼랴 many Trumpiders 어어 아니 자구 이건 뭐 귀멸의 열차 ... 어어어! 어어!! 아니!! ني.... 클략зд 아니 꺼내죠!!! 이거 뭐 귀멸의 열차!!! 멈추라고? 오케이 으, 안멈추잖아! 안멋자는ань fi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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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으어 으으우 아니 이게 안 멈춘다구 요오 아 됐다 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래 와 챕터2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불량도 엄청나게 많고 난이도도 진짜 어려워서 이거 뭐 간만에 게임하면서 도전의식 오지게 자극했네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플레이 해봤으니까 제가 놓쳤던 떡밥같은것들 다음시간부터 한번 차근차근 찾아보도록 하죠 휴바